안녕하세요. 월인천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주론, 갑자 일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자 일주의 특징은 60갑자 첫 번째 일주이기에 지도자, 우두머리 등을 의미한다. 근본 성품이 밝고 항상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크게 멀리 보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기세가 등등하고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갑은 초봄의 기운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표현력에 절제가 있고 인내, 노력을 통하여 매사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갑자 일주의 육친은 갑자의 자는 육친으로 정인이 되고 어머니의 기운이 강하여 매사에 간섭을 받는 모양으로 결혼이 늦어지거나 더디게 이루어진다. 갑자 일주의 학업은 갑자 일생은 처음에는 능력 발휘가 더딜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노력형으로 긴 공부나 큰 시험에 능력 발휘가 되어 좋은 학교와 인연도 가능하다. 전공은 어학, 정치, 외교, 한의학, 행정학 등이 좋다. 갑자 일주의 결혼은 갑자 일생은 어머니의 간섭으로 연애가 있더라도 중매 결혼이 많고 어머니와의 의견 갈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수가 많고 좋은 배필 인연은 약한 편이다. 갑자 일생은 결혼을 기토운이나 축토운해하거나 아니면 신금운이나 진토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충일에 태어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백년해로 하는 궁합이다. 갑자 일주의 직업은 갑자 일생은 조직성이 강하여 직장길 인연이 좋고 공직에도 어울리며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잘 견디는 편이다. 이 사람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다. 글과 능력에 걸맞은 교육이나 학자 또는 정치인이 좋다. 사업길에 인연하면 부동산, 토목, 건설, 정기, 전자 분야에 성공이 있다. 갑자 일주의 신살 갑자 일생은 일지가 장성살로 자기 중심의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이 대단하다. 자수의 상징은 인수가 주가되므로 지적 수준이 높은 편으로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는 기란 성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년의 학구여를 암시하기도 하며 교육계에서의 성공을 시사한다. 갑목은 제1선이니 주변의 성원에 힘입어 선두로 나서려는 기질이 강하다.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상을 가졌다고 하겠다. 월인천강 신사주학은 간지론 간명법을 사용하는 학문으로 전국 유명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입문편, 종합편 강의록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